도봉구가 지난해 4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1년 동안 주민 1만 3천4백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도봉형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에코 마일리지 가입 등을 주민이 실천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도봉구는 주민 실천단을 구성해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를 확대한 결과 1만 3천여 명 참여자 가운데 여성이 73%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 창동 지역이 38%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